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06년 9월 학평 30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두 도시를 운항하는 어느 비행기에 수화물 운송 요금은요. 탑승객 1인당 Akg까지는 무료고요. 그 다음에 Akg을 초과하면 초과한 무게 간에, 무게에 비례하여 요금이 정해진대요. 비례한다는 건 뭐야? 일정하게 2kg면 1,000원, 4kg면 2,000원 이렇게 비례하게끔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. 자, 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두 사람 A, B가요. 붙이라는 수화물의 무게는 26kg와 27kg, 따로 26kg, 27kg가 있었대요. 이 수화물을요. A 혼자서 모두 붙이면 운송요금이 얼마고? 30만원이고요. 그리고 각자 자신의 수화물을 붙이면 두 운송요금의 합이 얼마래요? 7만원밖에 안 나온대요. 이때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와있죠?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. 자, 그러면 우리 두 가지로 나눠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, A가 혼자 갔을 때의 요금을 한번 봐야 되겠죠? 초과되는 무게만 보자고요. 혼자 있을 때 초과 무게. 어차피 요금은 비례하게끔 나오니까 초과 무게. 자, 그러면 두 개의 무게의 합은 얼마입니까? 53kg이죠. 26이랑 27이니까. 야, 굳이 한번 더 쓸게요. 26 더하기 27. 거기에다가 추가 요금은요. Akg까지는 공짜잖아요. A라고 나타내시면 되겠죠. 그럼 그 초과 무게는 얼마가 되는 거야? 53-A가 초과되는 무게가 되겠네요. 그때, 잘 봐. 무게에 따라서 비례하니까 1kg당 K만원이라고 치면 여기에 누구를 곱하면 되는 거야? 53-A에다가 K라는 값을 곱했더니 일정한 비례한다고 돼있으니까요. 그 결과가 얼마가 나왔대요? 30만원이 나왔대요. 자, 두 번째로 갑시다. 둘이서 뭐 했을 때? 논아서 붙였을 때죠. 둘이 논아 붙일 때 A랑 B가 각자 자기 자신의 짐을 붙였을 때 그때 A는 얼마가 초과돼? 26-A만큼 초과되고요. 그 다음에 B는요. 27-A만큼 초과되잖아요. 그럼 그 초과되는 무게는요. 53-2A가 되겠죠. 그러면 53-2A에다가 일정한 값 K를 곱했더니 그 결과가 얼마? 7만원이 나왔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. 그러면 우리 얘네 두 개를 비교해서 A의 값을 찾아야 돼요. 그럼 잘 봐. 얘네 두 개가 동일하게 있는데 A값 찾는데 거슬리는 애는 누굽니까? K가 거슬리죠. 그러니까 K를 없애고 싶어. 근데 얘네가 양쪽에 어떻게 돼 있으니까 고배 형태로 K가 돼 있으니까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 선택지는 분배를 한 다음에 두 개를 빼버리는 거죠. 그럼 53K, 53K 날아가고 여기 K 살아있고 여기 K 살아있는데 계산이 됩니다. 근데 조금 불편하죠. 완벽하게 K를 없애기 위해서요. 얘네 두 개를 뭐 할 거냐? 나눠줄 겁니다. 그럼 두 개를 나누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. 53 마이너스 2A K 분의 53 마이너스 A의 K는 7분의 30이 될 거고요. 이렇게 놨더니 K랑 K가 지워지는 형태 나오잖아. 그럼 이제 전설의 무슨 공식? 전설의 대각선 공식 때리시면 되겠죠. 자, 7 가로 53 마이너스 A는 30 가로 53 마이너스 2A랑 서로 같을 거고요. 이거 계산만 때리면 될 것 같아요. 계산 때리니까 5, 7에... 아, 안 때릴래. 53 곱하기 7 마이너스 7A는 30 곱하기 53 마이너스 60A가 될 거고요. 이왕, 이왕 때리니까요. 53 곱하기 A는 30 곱하기 53 마이너스 7 곱하기 53이 되겠네요. 왜 이렇게 굳이 전개 안 하는지 알겠죠. 53, 53이 어떻게 돼요? 날라가버리잖아. 계산이 복잡할 때는요. 여러분들 웬만하면 약분 같은 게 되거든요. 굳이 안 나누셔도 상관없어요. 요게 안 보이시면 얘 53으로 묶으시면 되겠죠. 30 마이너스 7 요런 꼴 나올 거 아닙니까. 자, 그래서 53과 53이 어떻게 되고요? 날라가버리고요. 따라서 A는 30 마이너스 7 얼마가 되는 거야? 23이 나오겠네요. 그래서 23kg까지는 뭐가 되는 거고? 무료가 되는 거고 23kg부터 초과되는 금액부터는 일정한 금액이 부과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이 A값 차지이라고 돼 있으니까 정답은 얼마? 23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개까지는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요거 두 개까지는 어떻게든 어떻게든 만들었겠지만 그 다음 부분에서 이 K라는 녀석을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두 개를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 굳이 뭐 K를 안 붙였어도 답은 나오나? 나올 것 같기는 해요. 106 마이너스 3A는 37 쫙 하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긴 한데 정확하게 풀려면 누구를 붙여야 된다고요? K라는 녀석을 붙인 다음에 요금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요. 그래서 이 K를 없애기 위해서 두 개를 나눴다 그 과정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맨날 빼고 더하는 게 아니라요. 정답은 얼마? 23kg까지는 무료가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